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기출 적정 문제제 문제풀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 이론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문제에 적응하는 파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축구조 총론 13페이지 보시면 총론 문제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총론은 제1절 하중에 대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2절 건축구조의 분류 있죠 여기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중은 여러분들 문제는 개별적으로 고정하중 하라중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시험 문제는 총합 유형 형태로 많이 나온다 이렇게 명심을 하십시오 총합 문제로만 만들게 되면 그 세부 내용을 전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개별 문제는 만들어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정하중에서 이 고정하중을 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는 그런 형태로 나왔지만 지금은 총합 문제 패턴으로 나온다는 점 명심을 하시고 우리가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1번의 고정하중에 관한 설명에 대한 것은 옳지 않는 문제를 물었죠 그래서 우리 주택관리사 이 보셈의 경우는 옳지 않은 것은 그리고 옳은 것은 이렇게 문장을 묻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1번에 고정하중은 구조체 이에 부착된 비구조부재미 각종 설비 등의 중량에 의해서 구조물의 존치 기간에 지속적으로 작용되는 하중이 바로 고정하중이죠 그래서 이 고정하중은 주의하실 것이 구조물의 자중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구조물의 자중의 개념이 된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고정하중은 연직하중이죠 연직, 수직하중으로 저는 연직 또는 수직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연직하중이다 그리고 건축물의 지속적으로 작용되는 장기하중이죠 그래서 5번은 틀렸죠 그래서 기억하실 거 이 고정하중은 장기하중에 속합니다 장기하중 지속적으로 작용되는 장기하중이죠 단기하중이 아닌 지속적으로 작용되는 장기하중에 속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정하중은 부착된 것들은 고정하중이다 그 점을 항상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고정하중은 각 부분의 실상에 따라 산정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조물이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경우도 있고 일부분은 조적조로 지어질 수도 있겠죠 그 실상에 따라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각보리 중량은 재료의 밀도라든지 단위 최적 중량 뭐 조합 중량을 사용해서 산정할 수도 있다 그러면 보통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는 보통 이렇게 산정을 하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는 1입방메다가 2,400km가 됩니다 1입방메다 그럼 최적을 구해가지고 2,400km 2.4톤을 곱하면 중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최적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조적조 칸막이벽 자 조적조 칸막이벽은 기억하실 것이 자 이거 비구조부재죠 조적 칸막이벽은 비구조부재잖아요 그런데 이 비구조부재 부분은 이겁니다 부착이 되면 고정하중이고 부착이 되지 않으면 하나중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구조부재인 조적조 칸막이벽은 부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조적조 칸막이벽의 경우는 바로 고정하중에 속하게 됩니다 얘는 부착이 되겠죠 조적조 칸막이벽은 그래서 이것은 고정하중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고정하중이고 자 그런데 자 이거죠 가동성 경량 칸막이 자 가동성 경량 칸막이의 경우는 이거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가동성 경량 칸막이 이 경우는 우리가 부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파라중으로 본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은 장단기로 나올 때 자 단기하중이다 그래서 장기하중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5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하라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하라중은 점유 사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하중이 바로 하라중이죠 그래서 뭐 사람이라든지 가구 물건 이런 것들 그리고 비구조부지나 설비는 부착이 되지 않은 것들이 바로 하라중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1번에 보시면 하라중은 점유상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최대 하중으로 해야 되죠 만약에 최소 하중으로 설계해서 하중이 많이 들어오면 건축물 붕괴 되겠죠 그래서 최대 하중으로 하고 설계를 할 때는 그 용도별 뭐 예를 들어서 거실 용도다 뭐 이런 발코니 용도다 그때는 그 설계하는 값은 최소값 이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번의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지붕하라중을 제한 등본파라중에 대해서는 부재의 영향 면적이 36제곱미터 이상일 때 저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저감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사실 영향 면적은 사실 가대하게 우리가 영향 면적을 우리가 구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둥이 이렇게 있을 때 사방에서 어떻게 됩니까 오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기둥이 있을 경우 보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슬래버나 여기에 슬래버 하중이 오는데 이렇게 4배 정도 오게 되는데 사실 이쪽 슬래버 모두 얘가 담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감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다른 기둥으로도 사실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감할 수 있는 것은 36제곱미터 이상일 때 저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예입니다 5키로 유톰포 제곱미터로 설계는 공중지폐용도일 때는 자 공중지폐용도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집중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공중지폐용도가 나올 때는 저감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공중지폐용도일 때는 저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하라중은 등분포 하라중하고 집중하라중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굳이 더 큰 응력 또는 더 큰 하중 이렇게 해주시면 되요 더 큰 하중이 작용인데 그 내부에 저항하려고 생긴 힘이 응력이죠 그래서 더 큰 응력 또는 더 큰 하중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서 설계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사무실이나 유산용도의 건물에 가동성 경량감매기가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추가로 우리가 더 해주자 이겁니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소 1키로 유톰포 제곱미터에 기본 등분포 추가해주자 그러면 추가로 해주자는 것도 안전하게 설계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5번 발코니의 기본 등분포 출입바닥 하중의 1.5배로 최대는 우리가 5키로 유톰포 제곱미터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었다 아파트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의 보통 거실의 경우 출입바닥 하라중이 2죠 2키로 유톰포 제곱미터인데 그러면 그 출입바닥 하중에 1.5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2키로 유톰포 제곱미터 1.5배가 되니까 그러면 공동주택의 거실의 개념이 2키로 유톰포 제곱미터였죠 이게 출입바닥 하라중이거든 그럼 이거에 곱하기 1.5배입니다 1.5배 한값이죠 그러면 1.5배 하면 3키로 유톰포 제곱미터가 되겠죠 이것이 최소값이다 이거입니다 이거 이상으로 하되 최대는 5키로 유톰포 제곱미터 이하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측면을 우리가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코니가 더 안정성 확보해서 더 추리 그 있죠? 등본포 하라중을 크게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페이지 3번 문제 보시면 하라중의 보호 및 벽체의 영향 면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둥과 기초의 경우 사방에서 오기 때문에 4배라고 했어요 보호 면적이 4배 그런데 보호 벽체는 양쪽이죠 그래서 이 보호의 경우는 이 슬래브하고 이 슬래브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보호 벽체의 경우는 2배가 됩니다 그 점을 명심해 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슬래브는 그냥 저거해 주면 되죠 부하 면적만큼 1배로 설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문제는 22의 기출 문제죠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적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끝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1번의 기본지상 적설 하중에 제형기간은 100년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후하고 관련된 것은 기본 100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두실 것은 기본지상 적설 하중에 제형기간은 100년 현시점을 기준으로 가급 100년간 데이터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지붕 하라중을 제한 등본포 하라중의 부재형을 아까 했죠 36제곱미터 이상일 때 제가 말수했죠 그래서 2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36제곱미터 이상일 때 저감을 할 수가 있는 기준은 36이 됩니다 그리고 고정하중은 건축물의 구조물의 자중이라겠죠 그런데 점유 사용에 의해서 발생하기 예상되는 최대 하중 용도별 채소 값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3번은 하라중이죠 3번은 하라중이죠 하라중 라이브로 된 적재하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풍화중에서 설계속도합은 공기밀도 이 설계속도합은 이렇게 구합니다 원래 식은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공기밀도에다가 설계풍속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설계풍속의 제곱이에요 제곱입니다 그래서 다 비례관계된 공기밀도하고도 비례하고 설계풍속의 제곱의 비례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분모에 내려온 밀도나 설계풍속이 안 내려왔죠 그래서 반비례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하중산정시 반응수정계수 이 반응수정계수는 건축물의 반응수정계수는 연성능력에 따라서 반응수정계수를 정해놨어요 그럼 연성능력이 우수하면 반응수정계수가 커요 그 가지로 지진이 우리가 흔들었을 때 연성능력이 좋아야지 지진에 잘 견뎌요 그러면 딱딱하면 쉽게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반응수정계수하고 바로 지진하중은 반비례관계예요 이 두 가지는 반비례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십시오 얘가 크면 지진하중은 감소하고 반대로 반응수정계수가 적으면 지진하중은 증가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1번이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 보시면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놨죠 먼저 1번에 구조물의 자중에 대해서 구조물의 자중은 고정하중, 대도로드 사하중이라고 했죠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하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통 장기하중은 일반지역에서는 고정하중하고 하라중 두 가지 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 하중을 장단기로 구분할 때 하라중은 장기하중에 속겠죠 그리고 풍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충격하중은 단기하중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적설하중은 우리가 다설 지역일 때는 장기하중으로 설계가 된다는 점을 항상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4번에 지진역은 고정하중과 적지하중, 하라중이죠 합에다가 수평진도를 곱해서 과심되죠 이렇게 우리가 써도 되고 아니면 지진하중은 이렇게 써도 되겠죠 지진하중은 건물의 질량에다가 고정하중하고 하라중을 합한 게 건물의 질량이자 그러면 건물의 질량에다가 지방가속도를 곱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 비례관계에 속합니다 그리고 5번에 공동주택의 경우 발코니 하라중은 거실의 하라중값보다 작은 값을 사용한다 그래서 발코니는 1.5배로 설계합니다 그러면 거실이 2km2제곱미터고 그러면 곱하기 1.5배 하니까 얼마다? 3km2제곱미터 이상으로 설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코니 가지고 많이 다루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단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단독주택이나 2세대 거주주택은 2km2제곱미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등분 발화중이 채소값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기타 계단은 5입니다 5km2제곱미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중형 아파트라든지 또는 우리가 복도형 아파트 이런게 5km2 사무실 이런건 다 5km2제곱미터로 설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튼튼하게 계단 설계하자의 뜻이죠 그러면 2세대 거대주택은 1호, 2호 이렇게 가는게 2세대 거주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17페이지 6번 문제 적설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관하죠 자 적설하중에 계산은 눈의 단위중량이나 적설기피가 적설량이죠 지붕의 경사도나 형상 이런거 영향받을 수 밖에 없죠 이외에도 온도계수나 이런 다른 계수 영향을 좀 더 받습니다 그리고 2번에 지상적설하중의 기본값의 제형기간은 우리가 100년이라고 했죠 항상 제형기간 기본 100년이 된다 그리고 최소지상적설하중은 이거는 0.5죠 0.5km2제곱미터입니다 이게 최소지상적설하중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발코니 등에 눈이 불어닥치는 경우는 눈의 하중을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적설하중에 적용되는 예상되는 벽면 기타구정에 의해서 적설하중에 자 이 경우입니다 간혹 우리나라 경사지 이런 데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건물 이렇게 축제하면 여기 눈이 쌓이게 되면 이 벽면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이럴 때는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주시고 그 외에 우리가 밑에 보시면 추가적으로 혹시나 어려운 지문이 나올까 봐 밑에 박스로 잡아놨습니다 한번 읽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우리가 구조 설계 기준에 들어가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될 것에 비해서 밑에 4가지 박스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간략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7번 문제 보시면 풍화 중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풍화 중은 주골조 설계형 수평 주골조가 있고 뼈대가 있고 지붕이 있고 외장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골조의 수평 풍화 중은 풍 방향을 바람에 불어오는 방향이 있을 거고 직각이 있습니다 상성기류, 하강기류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풍 직각이 있고 비틀림 형태 이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골조는 그리고 세 번째 통상적인 건축물의 지붕의 최고 높이를 기준 높이로 하지 않습니다 평균 높이를 기준 높이로 합니다 평균 높이 그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그 기준 높이에다가 속도합을 기준으로 우리가 풍화 중을 산정해 줍니다 그래서 높이는 최고 높이가 아닌 평균 높이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꼭 명시합니다 그리고 설계 풍속 산출에서는 기본 풍속이나 풍속 고도 분포 개수, 지연 개수, 중료도 개수 이런 걸 고려해서 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설계 풍속 산출에는 전부 다 풍화 중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모든 식들이 다 곱하는 것밖에 없어요 풍화 중에서는 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곱하여서 산정하는 것이지 합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나누는 개념도 없습니다 전부 다 곱해서 산정한다 그 점을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가 나올 수 없다 비례 관계만 나온다 이 점을 꼭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 풍속을 산정할 때 밑에 보충 설명의 밑에 보시면 설계 풍속은 기본 풍속에다가 풍속 고도 분포 개수에서 해놨죠 지형 개수 중요도 개수 이런 거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지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3번이 지형 개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 풍속은 지표면 상태가 조도 구분이 시인역에 지상 10m 높이에서 10분간 평균 풍속의 지형 기간 100년에 대한 값으로 우리가 한다겠죠 그래서 잘 모르는 기본 100년이죠 그러면 나중에 저 때만 1년이 돼요 주거의 안정성 평가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때만 1년 기준이 있습니다 주거의 안정성 평가 이거 나와 거주성의 안정성 평가 이게 나왔을 때 거주성의 안정성 평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만 그때만 1년이고 나머지는 기본 다 100년이에요 날씨 그러면 기후 관련된 거는 결과적으로 척선이나 풍화중 기후자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100년을 기준 잡는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인 지역을 밑에 보십시오 지표면 저 시기가 자 거기 해놨죠 높이 1에서 1.5m 1.5에서 10m 정도 있죠 장애물이 산지에 있는 지역 수목은 저천금을 산지에 있는 지역이죠 결과적으로 뭔가 그래서 외곽지 시기에 우리 주거지역 같은 외곽지다 이겁니다 외곽지 도심부가 아닌 시인 지역은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풍속 고도 분포계속 그래서 사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 도심지는 건물이 높잖아 건물이 건물의 형태의 영향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5번 풍화중은 각각의 설계 풍화배다 유효수합 면적을 곱해서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풍화중은 다 곱해서 산정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합해서 산정하는 경우가 없어요 나눈다도 없어요 전부 다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화중은 비례관계만 나온다는 점을 꼭 명심하십시오 풍화중은 지형의 영향도 받지만 건물에 여러분들이 설계 풍속을 구할 때 건물이 어떤 높이의 건물이 있냐 수목이 있냐 달라지죠 그리고 건물의 중요도 개수에 따라서 틀려져요 초고층 건물 이런 경우는 틀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8번 문제 보시면 다음 설계용 하중에 대한 조합에 있어서 장기 하중의 조합이 나왔죠 그런데 지역을 꼭 확인하시면 돼요 일반 지역인지 다설 지역인지 확인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지역이라 하겠죠 그러면 일반 지역일 때는 고정하중하고 하라중의 조합이 되어주면 된다 그런데 다설 지역이 조건이 주어진 법까지 즉설하중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작용 방향 우리가 작용 방향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수직하중 연직하중이 되죠 수직하중은 고정하중이나 이런 것은 수직하중이죠 고정하중이나 라이버로드 하라중 하라중이나 그리고 적설하중 기본은 이거 수직하중이죠 얘들은 기본 수직하중으로 작용되는 걸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수평하중으로 핵력으로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풍하중이나 이런 지진하중 지진하중은 기본적으로 수평하중으로 산정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분해 보시면 건축물의 작용은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24의 압천의 기출문제죠 그래서 먼저 1번에 고정하중과 하라중은 단기하중이다 됐죠 장기하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자중에 하라중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서 드렸죠 자 엘리베이터의 하중은 운반 설비 부속 설비 하중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부속 장치에 관한 하중으로 봅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에 기본지상적설하중 기간은 100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은 적설이나 기후에 관련된 건 100년이 기본이 됩니다 또 시험 냈죠 답이 정답이 됐어요 그러면 100년만 알아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통화 중 건물의 형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도 이거죠 여러분들이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있는가 하고 이렇게 펼쳐 있는가 하고 틀려지죠 그리고 옷도 풍부하지만 그런 경우 바람이 더 영향을 많이 받죠 딱 붙은 오리 바람이 영향을 적게 받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겁니다 우산 큰 것 쓰느냐 틀려지죠 그래서 바람 막 세게 불 때 우산 큰 것 가지고 나가면 수암면제 커져가지고 우산 다 부서지죠 그래서 태풍 불 때는 우산 큰 것 가지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비를 입고 나가셔야 되죠 그리고 5번에 반응 수정 개수가 클수록 지진 하중은 자 이거 반비례 관계죠 그럼 얘가 크면 지진 하중은 감소한다겠죠 그래서 5번 지문도 틀렸고 그래서 3번이 옳은 지문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10번 문제 보시면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마감제의 자중은 고정하중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마감제가 부착이 되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마감제가 부착이 안 되는 마감제도 있겠죠 그러면 마감제는 부착되는 마감제는 고정하중 그럼 쉽게 탈 같은 거 있죠 시멘트 모르타를 미장한다 이런 마감제는 고정하중이에요 부착되는 것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바닥에다가 카페트를 깐다 이거죠 이런 거는 부착이 안 된 마감제죠 그런 것은 하라중의 대가지만 일반적으로 부착된 마감제는 고정하중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예요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은 틀린 거죠 그리고 2번 풍하중은 설계풍합에다 유효수합면제가 어떻게? 곱하여 산다는 풍하중은 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합한다 나눈다 공제한다 빼준다 이런 개념 없습니다 오로지 사측 연산 중에 곱한다만 있습니다 그걸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하중을 장단기로 나눌 때 지진하중은 어디에 속한다? 단기하중이죠 그러면 장기하중은 고정하중하고 하라중이고 그리고 다설지역에서는 적설하중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조적적 칸막이 백은 고정하중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조적적 칸막이 백은 고정하중이라고 했죠 그런데 가동성 경량감막이 또는 그냥 경량감막이가 주어지면 그것은 무슨 하중이다? 하라중이다? 그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은 기본지상적선하중의 재연기간은 백년인데 십년에서 틀렸죠? 재연기간은 명심하십시오 기본 백년이다 지진은 다르다 지진하중은 2400년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조건이 주어지면 천년, 500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진은 커요 2400년이 기본이다 봐두시면 된다 그리고 11번 문제 건축물의 하중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되나죠? 지진하중은 지반의 종류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액상화 우려가 있는 사질지반이죠 그래서 연약지반은 지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안반보다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해 두시고 자, 액상화 현상 때문이죠 이 액상화 현상 때문에 연약지반에서 특히 사질토 같은은요 액상화 현상 때문에 지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풍화중은 지형의 영향을 받죠 지형이나 건물의 형태, 유수한 면적하고 관계기 때문에 건물의 형태하고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고정화중은 구조체의 자중을 포함하죠 그리고 적설화중은 지붕의 형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5번에 가동성 경량감막이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봤죠? 가동성 경량감막이는 어디에 속한다? 하라중이었습니다 가동성 경량감막이는 하라중이었습니다 가동성 경량감막이는 자, 기억을 해 두시면 그래서 11번, 5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면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작용하는 하중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적설화중은 구조물에 쌓이는 눈의 무게에 의해서 발생되는 하중이 적설화중이 되겠죠 그리고 적지화중은 하라중이라고 하면 건물을 점유 사용을 해서 발생되는 하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발생 최대 하중으로 하고 용도별 우리가 설계할 때는 최소값 이상으로 설계하라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공동주택에서 발코니의 기본 등본포 하라중은 주거용 구조물의 거실의 하라중보다 자, 큰 값을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풍화중은 골조 설계용과 외장재, 등이니까 왜 등으로 했는가? 골조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외장재에 있고 지붕이 있죠 세 가지로 나눈다겠죠 그리고 5번 고정하중 설계에 적용하는 하중은 장기하중이죠 고정하중 그러면 장기하중은 기억합시다 고정하중하고 하라중이 장기였다 맞죠? 고정하중, 하라중이 장기였다 그러면 다설지역에서 적설화중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 보시면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풍화중과 지진하중은 하라중에 속한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죠 풍화중하고 지진하중은 수평하중이었어요 그리고 2번, 니은창은 고정하중하고 하라중은 무슨 하중이었습니까? 장기하중인데 단기하중이라고 해서 OXX가 됩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고정하중하고 하라중은 수직으로 작용되는 수직하중이었죠 연직으로 작용되는 연직하중, 수직하중에 속했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에 보시면 사무실 용도의 건물에서 가동성 경량 칸막이 벽은 고정하중이다 그래서 OXX에 가동성 경량 칸막이는 부착고정이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라중이고 부착고정이 되는 조적적 칸막이 벽이 무슨 하중이다? 고정하중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ㄹ하고 ㄷ은 틀렸네요 그리고 ㄹ은 우리가 보시면 지진하중 사항, 반응수정 개수가 컬소로 지진하중 감소한다 그래서 반응수정 개수는 건축물의 구조의 연성능력에 따라서 개수를 정해놓은 게 반응수정 개수예요 그러면 조적조 내력벽은 1.5밖에 안되요 수치가 반응수정 개수가 철근, 콘크리트, 전단벽이 턱으로 써야 된겠죠 이거는 5가 됩니다 그리고 철골조에 가세골조 있죠 이런 것은 7에서 8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연성능력이 좋으면 지진하중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반비례관계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ㄱ과 ㄹ이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런 것은 풀 때 여러분들이 ㄹ, 고정하중은, 하라중은, 장기하중은 기본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ㄴ 들어간 거 다 끊고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끊기 쉬운 거예요 그럼 모르시면 ㄱ, ㄹ만 알아도 답을 맞추는 겁니다 이런 박스 형태는 그래서 박스 형태 문제 맞출 때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지문을, 그 문제의 지문을 정확히 판단해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원래 박스 형 문제가 더 쉽게 풀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정확히 하시면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시면 22페이지 내진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내진 설계는 구조물의 진영에서 구조물의 강성을 확보하는 게 내진이죠 보통 내진, 제진, 면진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내진, 제진, 면진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러면 구조물의 강성을 확보하는 것이 내진이에요 그리고 제진 개념은 이건 별도의 장치, 제진 장치라고 하죠 동조질량감색이란 별도의 장치를 설치해서 지진영에서 흡수하는 것이 제진 이거는 능동적 개념에 우리가 내진 설계입니다 지진 설계고 그리고 면전은 수동적 개념이죠 그러면 집안의 진동 주기하고 구조물의 진동 주기 인위적으로 다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방진 설계를 해서 진동의 주기를 다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면진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평면을 비정형으로 계획해서 비틀림 현상을 우리가 억제한다고 해서 되죠 비정형일 때는 우리가 비틀림 현상이 생기죠 될 수 있으면 정형으로 설계해야지만 비틀림 현상을 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되겠고 제진은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는데 그 별도의 장치를 우리가 별도의 장치 그래서 이것을 제진 장치라 쓰는 분도 있고 별도의 장치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걸 동조질량감색이라고 하는데 너무 길어서 잘 안 쓰십니다 동조질량감색을 사용해서 우리가 발생시켜서 흡수하는 기술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보통 무게추의 개념 원리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니까 초고층 건물을 지니까 이게 너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위에가 바람이 불고 진동이 이렇게 주어지면 많이 흔들리니까 위에 고층 건물 사람들이 노이로제 걸리는 거죠 조금 흔들리도 더 쉬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무게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움직여 흔들리면 그걸 잡아주는 형태를 한 것이 바로 제진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대형 컴퓨터 슈퍼 컴퓨터도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개척기 이런 걸 막 설치하다 보니까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형 건물이 일반화 될 수 없는 게 제진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의 필로티 구조는 필로티 구조는 보통 내진 설계상 분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반 지진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하면 안 됩니다 특별 지진 하중을 고려해서 더 튼튼하게 설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의 집안에 액상화 우려가 있는 곳에는 지진 구조물과 기초를 일치하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따로 놀면 쉽게 붕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액상화 현상에 우려가 있을 때는 액상화는 이런 지진과 같은 급속하중을 받으면 전단 저항력을 상실합니다 지반이 그러면서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을 보통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진 구조물을 기초 일치하시켜서 제작하니까 이것을 실험을 한 겁니다 먼저 사막 지역에다가 이 건물을 지원하니까 건물이 액상화 현상에서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것이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을까 이렇게 해서 하니까 지진 구조물을 일치하시켜서 제작을 하니까 일체로 뜨니까 구조물 파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입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4번은 2번이 옳지 않은 지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중에 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둘까 하중은 꼭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히 반복해서 내용을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23페이지 건축 구조의 분류 부분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